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집에 있는 몬스테라는 일곱 개로 조각을 내서 했던 거구요 음 얘는 그렇게 안하고 어 이게 집에서 일로 가져온 건가 숙소에서 일로 가져온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서 이 찐잎이 있는 이거는 사무실에 뒀고 나머지는 숙소를 가져갔는데요 거기에서는 두 군데가 생장점이 생겨서 계속 나오더라구요 반을 그냥 잘랐던 건데 하나는 그러니까 음 기근 기근 공중 뿌리가 하나 없었고 하나는 더 갖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얘는 지금 어 요게 지금 새로 난 거 거든요 쇠로 난게 얘는 찐잎 이고 음 요것도 찐잎 인데 잎사귀 구멍이 있었던 거구요 예 얘는 구멍이 없네요 새로 났는데 구멍이 있나 음 어쨌든 오늘의 할 일은 얘를 분갈이 에서 다시 조각을 내려구요 또 누군가한테 선물할까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분갈이 하려고 정리하겠습니다 화분을 쳐서 빼려고 했는데 이게 녹화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보여 드렸는데 녹화 안됐네요 그래서 화분을 쳐서 뺐구요 빼고 나서 어 요 잎사귀를 잘라서 하나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걸어다닐 때마다 자꾸 제가 걸려 가지고요 그래서 얘를 자르려 하는데 얘를 자르려 하니까는 잘 잘라야겠네 가능하겠네요 예 요길 자르면 기근이 기근이 있어요 요 녀석의 기근은 이거고 요 녀석의 기근은 요거 이거 제일 잘 자랐네요 예 음 세개로 만들게요 세개로 아 그러면 누가 오면 선물 줘야죠 째릴게요 어 저기 우리 손 세정제 있잖아요 메르스 때 이후 사스 뭐 코로나 뭐 하여튼 이때 이후로 사놨던 그런 것들 그때 사놨다는게 아니라 코로나 때 산거죠 하여튼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했구요 음 제가 더 예리하게 하려고 하다가 가위로 아니 칼날로 하다가 칼집을 못 찾아서 잘린 적이 있어서 제 손도 잘려서 음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어 기근이 이 뿌리로 자라는 거라 얘를 이렇게 자르고요 얘는 이따가 요한 낙스나 뭐 아니면 소독제로 소독할게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이 이 옆으로 막 비껴 가고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게 자꾸 걸려서 얘를 자르려는 거예요 원래는 젤을 잘라 볼게요 음 이렇게 하면은 저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다가 제 입사귀를 자르겠네요 조심해야죠 이렇게 해서 또 세개로 만들어 봅니다 하나씩 심어 놓죠 한꺼번에 심죠 뭐 아 이제 분리가 되려 합니다 이렇게 세개로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자르는 걸 싫어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다 심겠습니다 정리해서 심을게요 분갈이는 다 아시죠 음 기근이 다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세개로 만들었습니다 아 사무실에 어 몬스테라 키우는 게 좋다고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음 선물로 줘야죠 근데 바로 주면 죽일 수 있으니까 좀 키워서 줘야 되요 하여튼 어 어 두개로 잘랐던 걸 다시 세개로 두개로 잘랐던 거에 부분인 거를 어 자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똑바로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